네, 안녕하세요. 3월 8일 염정의 열정투자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일주일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드실 수 있겠지만 모두 다 힘을 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이런 댓글, 메시지를 통을 보면서 힘을 내고 있고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방송 준비해서 준비한 부분 열심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무래도 초미에 관심이 됐었죠. 파월의 의장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시장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 수준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또 불안한 시장 분위기를 또 조성을 하면서 이번 3월 FOMC 0.5%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차,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좀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좀 더 강한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FOMC에서 0.5% 인상각이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 FOMC 전까지는 이 경계 심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채도 많이 올랐고 국채 금리도 많이 올랐고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22원 오른 1,321원으로 마감을 했고 우리가 달러의 강세를 볼 수 있는 달러 인덱스 역시도 최근에 뭐 102, 103에서 105까지 상승을 하면서 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3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는 일단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그에 대한 분위기 고스란히 이제 수급에서 나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 외국인들이 1,600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도 좀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9,000억 원대 매수를 해줬고 코스닥은 마찬가지입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외국인 기관도 양매도 하고 개인만 홀로 왜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를 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좀 많이 빠졌고 1.2%대 빠졌고 코스닥은 그래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0.2% 마감을 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흐름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0.6% 그리고 오늘 셋업체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같은 종목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도 오늘 하락 마감을 함으로써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기아, 삼성물산을 제외하고는 죄다 하락폭을, 낙폭을 좀 크게 키웠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코스피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에코프로 오늘도 14%대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어제에 이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가 연일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장중에 더 강한 흐름에서 상승폭 조금 반납했지만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SM, JIP 엔터, 뒤에 엔터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삼성전자,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1.2%대 하락 보여줬는데요. 우리 종목별로 한번 종목별로 흐름을 볼게요. 종목별 투자, 매매 현황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최근에 대형주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개인이 샀지만 외국인도 좀 샀어요. 오늘 장중에 6만원대를 삼성전자가 살짝 벗어났거든요. 59,9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다시 조금은 회복을 했지만 다시 6만원 선이 깨지는 순간이 최근에 왔어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샷에 보게 되면 5만원 선을 깼던 게 한 달여 만에 6만원 선을 깨면서 5만원대를 살짝 터치를 해주면서 오늘 다행히 뭐 그래도 개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면서 그래도 6만원대를 지켜주면서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 다 팔아주면서 2%대 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같은 경우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 들어온다고 했지만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고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도 외국인들이 오늘도 파는 모습 보여주면서 2차전지 셋업체들은 대부분 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일하게 2차전지 대장주 쪽에서는 에코프로 정도만 외국인들이 오늘 강한 매수세 들어와주면서 14%대로 상승을 이끌어줬다라고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하고 내 종목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지수로 가기에는 조금은 지수로 지수 플레이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고 종목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차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를 승부 볼 거 아니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LNF 이런 종목들은 지금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로 플레이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도 지금 3월 초기 때문에 실적 시즌 다 끝났고요. 만약에 올해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내려오려면 또 4월 달 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들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멘텀 장세, 수급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계 심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 들고 지수단에서는 박스껀내서 계속 움직일 거고 종목 장세로 이어진다. 뭐 계속해서 최근 몇 달간 종목 장세, 종목 장세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종목 장세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상승 섹터 특징 종목 먼저 한번 쭉 보시고 한번 가겠는데요. 상승 섹터가,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오른 섹터는 별로 없었어요. 그중에서 조금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SM 관련된 카카오의 공개 매수권이 올라오면서 SM이 어제도 거의 15%대 상승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5.88%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16만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까지 SM이 올라왔고 이따가 부연 설명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JIP 엔터 같은 경우에도 2%대, YG 엔터, 큐브 엔터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엔터 섹터는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징적인 급등 종목을 보게 되면 특징적인 종목에서는 첫 번째 상한가 마감한 레몬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모임 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가고 있는데 정보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LG와의 협업 등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레몬이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DBI텍입니다. DBI텍은 어제 장 마감 후 장 마감 후 물적 분할 공시가 나왔는데요. 물적 분할 공시가 DBI텍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서 8월 이 물적 분할 관련해서 소액 주주들의 움직임의 반대로 인해서 물적 분할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 분할 이슈는 일단 계획을 중단시키겠다라고 한 이후 지금 거의 한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다시 물적 분할 공시를 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7%대 상승을 보이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물적 분할에 대한 공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 이따가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리오프닝 쪽 종목에서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했는데 리오프닝이 안 간다. 모두 다 지금 리오프닝이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오늘 또 안 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고 제가 눈여겨봤던 종목이고 리포트에 대해서 좀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실리콘트 6%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5%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지만 6%대 강세 보이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기존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강한 흐름이 가장 나왔던 가장 세게 나왔던 섹터가 로봇 섹터거든요. 로봇 섹터는 LG전자의 튀김 로봇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코엑스에서 강남 코엑스에서 로봇 관련해서 박람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데 저는 내일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녀오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께 제가 다녀온 부분 리뷰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한 앞으로 산업의 전망이라든지 실제로 제가 눈으로 봐야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지 믿음이 가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한번 눈으로 한번 보고서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8%에서 9% 강세를 보였었던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모트렉스 오늘 3.8%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모트렉스도 유의미한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는 SM입니다. SM은 SM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공개 매수가 15만 원을 부른 상태에서 카카오가 15만 원 공개 매수가를 부른 상태에서 지금 하이브가 2차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연일 SM 주주분들은 지금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공개 매수가 15만 원을 터치를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 오늘 다시 갭 상승 나왔고 거기에서 16만 원을 벗어났다가 16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지금 조금 상승폭을 살짝 좀 되돌렸지만 그래도 지금 공개 매수가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 추가적으로 하이브가 또 공개 매수를 하거나 그럼 계속해서 값을 지금 올릴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에 대한 기대감,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16만 원 가까이 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조금은 냉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M을 신규로 들어간다? 굳이 그럴, 그러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 지금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서 한동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SM을 굳이 들어가신다라는 부분보다는 그 주변 종목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섹터가 다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섹터 전체의 흐름 보시겠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6% 가까운 하락세 보였고요. JIP 엔터 2%대 그리고 YG 엔터 1% 그리고 큐브 엔터 1.2%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이브는 왜 이렇게 6% 빠졌냐. 그럼 하이브가 추가적인 공개 매수가 나올 경우에는 또 하겠다고 나올 경우에는 너무 비싼 값에 예상치보다 너무 비싼 값에 지금 SM을 인수하게 되면 SM을 인수하는 그 가격에 인수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왔고요. 여기서 하이브와 카카오의 승자의 저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저는 조금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그래서 오늘 6%대 지금 하이브 저주들은 SM의 인수를 반기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이 시점까지 와서는 SM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리한 가격을 주면서까지 인수를 할 만큼 지금 메리트가 얼마나 더 부각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하이브 오늘은 조금은 좀 심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심리적으로 조금은 위축된 상황이어서 6%대에 급락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JRP 엔터를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JRP 엔터가 오늘 8만 원을 찍으면서요. JRP 엔터 역시도 지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JRP 엔터의 8만 원 가격도 맞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인터 섹터 자체가 지금 오버밸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JRP 엔터도 SM이 그 정도 지금 3조 5천 거의 4조 가까운 가격까지 지금 시총이 커져버린 상황에서 JRP 엔터도 그에 못 미칠 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밸류가 계속해서 오버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JRP 엔터 최근 흐름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흐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거래일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최근에는 개인들도 같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10% 가까운 지분율을 30%에서 40%까지 끌어올리면서 오히려 지금 만약에 SM의 인수 이야기가 끝물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인수되버린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또 차익실형 매물들이 쏟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JRP 엔터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조금 여론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국인들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JRP 엔터와 함께 또 큐브 엔터를 볼 수 있겠는데요. 큐브 엔터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 2월부터 한 달 동안 순매수가 강한 종목입니다. 큐브 엔터 마찬가지로 아티스트들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사이기 때문에 또 금액적인 부담이 좀 없다. 만약에 큐브 엔터도 어떤 M&A 대상 또는 그리고 엔터사로서의 기업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큐브 엔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큐브 엔터는 오히려 최근에 다시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전고점인 2만원 선에 대한 회복이 중요했는데 2만원 선에 대한 회복과 함께 전고점 2만 3천원대까지 만약에 이런 엔터 업종에 대한 분위기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M 관련해서는 SM은 저는 이제는 조금 둘째치고 주변의 다른 엔터 종목들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앞서 기존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DB 하이텍은 물적 분할을 하기로 했어요. 주주도 제가 이 화면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DB 하이텍 내용인데요. 물적 분할 공시를 냈는데요. 비주력 회사인 팸리스 쪽 파운드리 쪽이 주력이고 팸리스 쪽이 설계하는 쪽이 비주력인데 그쪽을 분리를 해서 브랜드 사업으로 분사를 할 것이고 여기 분할에 대한 목적은 사업 전문성 강화 각각의 영역을 각자 가겠다. 오히려 파운드리 고객사에게 팸리스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조금은 불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떼어내면 자회사로 떨어뜨려 놓으면 파운드리 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할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작년 여름에 물적 분할 시도된 바 있지만 소액 주주들의 반대 움직임으로 이에 대한 부분이 좀 막혔었습니다. 중단됐었는데 이번에도 이번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만약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행사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매수 가격은 4만 6,480원 가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지만 4만 6,500원이라고 했을 때 오늘 그 가격을 훌쩍 뛰어넘기는 시세가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이 DBI텍의 이번에 분할 이슈는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7%대 강세 보여줬고 5만 3천원 뛰어넘으면서 분할 매수가 훌쩍 뛰어넘었다. 그 말은 즉 분할하는데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냥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장에서 장내에서 매도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DBI텍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DBI텍 왜 이렇게 오늘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게 이슈가 나왔냐. 이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었냐면 물적 분할을 하는 자회사 팸리스 자회사 분할 신설 분할 회사로 팸리스라고 가칭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를 분할시킨 다음에 그 자회사를 상장 안 시키겠다 해요. 상장 안 시킬 테니 물적 분할을 하겠다. 안 시키는 조건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는 물적 분할하되 우리가 신규 상장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 특히나 시장 입장에서는 그럼 오케이 그럼 니네가 하려고 하는 그 분할 목적이 어느 정도는 부합하겠다라고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에 따라서 분할 공시와 함께 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년과 다른 조금 모습을 보여줬다.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차원에서 DBI텍이 오늘 생각보다 한번 분봉차트를 볼게요. 생각보다는 시장에서는 장중에는 5만4천원까지 갔었군요. 5만4천원까지 갔었는데 장 초반에 장 초반에 흐름이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점차적으로 장 후반까지 가격 흐려올리면서 17%대의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 이슈에도 불구하고 DBI텍이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다는 건 그에 따라서 어떻게 주주 정책을 펼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물적 분할 후 재상장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겠냐라는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DBI텍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뭐 다시 터너라운드 실적 터너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시장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DBI텍 이슈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또 보겠냐면 제가 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사업부에 대한 앞으로 시장에 열린 마음으로 좀 대하셨으면 좋겠다. LG전자의 전장사업부를 필두로 해서 전장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 또는 차량용 반도체 쪽 차량용 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기업들을 주시를 하자 저는 그중에서 모트렉스를 좀 선택을 해봤고 모트렉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모트렉스 지난해 최대 실적을 시현을 해줬고요. 올해 역시도 작년에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임포테인먼트 우리 차량 내에서의 어떤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임포테인먼트, 인포메이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PBV 사업인데요. 이게 Purpose Built Vehicle이라는 부분인데 특수 목적 차량입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차량을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업이 시장에서는 지금 기존의 PBV 시장 자체는 아직은 좀 이제 시작이지만 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30%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30% 커가고 있는 시장이고 특히나 상용차 부분에서는 PBV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또 오늘 뉴스는 현대차 트럭에서 PBV 사업이 어떤 핵심 부서로 지금 어떤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서로 된다면 여기에 고객사를 두고 있는 모트렉스는 조금 더 매출 구조라든지 앞으로 신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모트렉스의 기존 사업에다가 PBV 신사업 그리고 추가적인 신사업인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충분히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모트렉스의 주가는 반응을 해줬습니다. 모트렉스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트 보겠고요. 어제 상승세에 힘입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고점 2만원 선을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2만원 선을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2만원을 터치를 함으로써 일단 전고점은 넘어섰기 때문에 레벨 자체가 달라진 부분이다. 지금 1봉으로 봤지만 주봉으로 봐서도 지금 일단은 1봉상으로도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조금씩 지지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기존의 지지선은 1만원대 1만원이야 뭐 2022년대부터 움직였었고 1만원, 1만2천원, 1만4천원에서 이제 1만6천원 지지선에서 올라갔다. 그리고 기존의 고점이었던 1만8천원이 저항선이 될 수 있는 저항선이 될 수 있는 1만8천원 수준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순간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실장면에서나 앞으로 모멘텀 면에서나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급하게라도 따라가시는 분들도 좋겠고요. 또는 이 종목 잘 보고 계셨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만약에 조정받는다라고 하면은 사볼만한 전장관련,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서 모트렉스 전고점 돌파 이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충분히 좋은 모습을 들 수 있다. 전고점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요. 이 종목은 오늘은 외국인들이 사서 좀 시장을 끌어올린 모습을 시세를 좀 분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관련해서 또는 자율주행 칩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보겠는데요. 제가 리오프닝 쪽에서 리오프닝 쪽에 참 안 가고 안 간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종목이 좀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리포트도 봤었는데요. 실리콘투라는 기업입니다. 실리콘투라는 기업인데 리포트의 제목은 이 리포트는 이틀 전에 나온 리포트예요. 근데 제가 이제 봐뒀다가 한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쭉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제가 말하는 게 솔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혼자 세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솔이더라고요. 도레미파 솔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하고 나면 이상하게 목이 아프고 목이 좀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흥분 상태로 조금 더 톤이 높아지는 상태로 해서 솔톤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더 생기 있게 그리고 전달력 있게 보이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솔톤이 되고 있는데 진행하겠습니다. 목이 살짝 아팠지만 다시 진행하고요. 실리콘투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실리콘투 어떤 기업이냐. K뷰티 유통 플랫폼 왠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실리콘투 다른 화장품 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이게 종목이냐면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한번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실리콘투 실리콘투를 검색하면 안 되고요. 스타일코리아라는 스타일코리안이라는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떤 사이트냐. 역직구 사이트예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또는 케이팝 우리나라의 음식 이런 종목 이런 제품을 외국에서 사게끔 하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로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제품들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 제품들을 지금 달러로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케이팝에서도 아무래도 케이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외국인들은 외국 팬들은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우리나라 아이돌들의 굿즈라든지 아이템을 사고 싶은데 살 데가 없다. 음반 사고 싶다. 여기서 다 이렇게 구매를 하게끔 플랫폼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크래비티 이런 아이돌들의 앨범을 판매한다든지 그리고 굿즈를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역직구 사이트더라고요. 역직구 사이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스타일코리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150개 국가의 화장품 또는 화장품 또는 케이푸드 그리고 케이팝 관련된 음반 판매라든지 굿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등의 물류창고를 가지고 자체의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 지금 국가별 매춤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28% 그리고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고객 국가가 고객들이 여러 국가에 펼쳐져 있다고 보고요. 실리콘트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니 연간 기준으로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실적이 1000억대에서 1400억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고 이 사이트에 방문하는 스타일코리아는 방문하는 방문 추이가 지속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국가의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물류비가 물류비 절감 효과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니 영업이익률은 좋아지는 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에는 10%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트에 대해서 제가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봤었고요. 실리콘트 오늘 장중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작년거는 결산이 다 안됐지만 연간 매출의 기준으로 한 30%씩 상승세를 보여주고 올해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트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장중에 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실리콘트 15% 상승하고 오늘 조금 거래량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한 번씩 증가를 하면서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리콘트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좀 관심이 생겨서 지금 뭐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ODM 기업이라든지 화장품 제조업체들 많이 있지만 그 종목과는 조금 다르게 역직구 사이트를 운영하고 우리나라 브랜드를 외국에 파는 이런 창구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실장 면에서나 뭐 이용자 면에서나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특히나 뭐 케이팝 관련된 이런 브랜드들도 입점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다. 오늘 실리콘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은 조금은 좀 중구난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큰 섹터가 동시에 움직이진 않고요. 종목단에서 특별히 개별 종목단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 종목 다시 보여드리지만 제가 물론 이 종목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제가 관심주라든지 선결을 해서 가지고 왔지만 상위 지금 뭐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은 조금은 어떤 일관성을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 없고 개별 종목단에서 이슈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당분간은 시장은 지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지수 플레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8일 수요일 1일 시황도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내일은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대응할지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